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연회계사 이융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시에 걸쳐서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결제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번호 같은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재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는 관세청 통관자료로 확인대사가 이루어지는 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상에서 신고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면 출항일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출항일자는 통상 선적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정도 이후 날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일자입니다. 이 신고일자는 수출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로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가 되고요. 통상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2, 3일 후에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신고일자를 선적일자로 잘못 오인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환율 적용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과소 신고가 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금액 차이로 인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식인 이 선적일은 이제 이 수출신고 필증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선화증권 BL이라고 하죠.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제방법입니다. 이 결제방법에는 여러 가지 결제방법이 존재하는데 그중 빈번히 사용되는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CD는 현금 지급 방식에 의한 결제방식을 말하고요. DA는 무신용창 방식인데 수입자가 운송서류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만기일에 대금 결제를 하는 인수 인도 조건의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D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역시 무신용창 방식으로 수입자가 운송서류 인수를 함과 동시에 대금 결제를 하는 지급 인도 조건의 결제방식이고요. GN은 무상거래 그리고 LS는 일람 출급 신용창에 의한 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U는 기안부 신용창에 의한 결제방식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전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산스 이자에 대한 회계나 세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는 임가공 방식에 의한 위스타 가공 부역 결제방식으로요. 이 경우는 가공료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T는 단순 송금 방식의 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기재사항은 총신고 가격, 운임 및 보험료, 결제금액 부분입니다. 먼저 총신고 가격을 보시면 이는 항상 FOB 기준 가격으로 모든 외화를 원화와 달러화로 환산을 해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환산율인데요. 환산율이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이 아닌 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환율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는 무역통계 목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회계상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액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인데요. 이는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원화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역시 통계자료를 위한 기재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된 운임 또는 보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 따라서 이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제금액입니다. 이 결제금액은 무역조건, 통화종류, 그리고 결제금액 이 순으로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 결제금액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격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손익기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